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정체불명의 수상한 소포, 지금까지 2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일부 우편물들의 발신 주소가 3년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돼 논란을 일으켰던 우편물 발송지 주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 의심스러운 국제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신고된 소포를 포함한 일부 우편물의 발송지가 3년 전 캐나다와 미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씨앗 소포 발송지와 같았던 겁니다. 대만 우체국의 특정 사서함을 중간 경유지로 선택한 겁니다. 당시 두 나라에선 주문하지도 않은 씨앗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 미 농무부는 중국발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온라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가짜 리뷰를 올리는 수법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전국에 접수된 수상한 소포 신고는 총 2058건. 경찰청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소포의 최초 발신지를 중국 한 지역으로 특정하고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엑스레이 조사 결과 소포 안에 물건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확인 소포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 이름과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